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검의 문건을 넘기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결정적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은 3일인데 11일이나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가 공개했단 말이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일단 3일 날 발견하고 나서 청와대에서의 공식적인 해명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인력이 많이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이게 진짜로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해명인데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인사정국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정정국 또 이제 어떤 적폐 청산정국 이리로 가기 위해서 시점을 갖다가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으로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보통 그런 문건을 발견하면 수사가 진행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에 문건을 넘기면 되는데 생중계까지 좀 자체해가면서 이런 문건을 밝혔다는 것도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왜 생중계까지 요청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을 특검으로 넘기면 그만이지만 이것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특검이나 검찰로 넘긴 게 어떤 문건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내용 사실을 갖다가 공개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게 청와대의 이유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생중계까지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전환, 적폐 인사 문제를 정리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앞으로 청와대가 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또 한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점 타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뭔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나왔으니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적폐청산의 어떤 법원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선제약 이런 여론 작업 이런 부분들도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300건에 가까운 문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다. 그래서 또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실제로 어떤 어떤 국정농단 사건에 이런 문건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제2의 안종범 수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과 관련돼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 이게 소위 삼성의 승계 과정 이거에 대해서 독대가 2014년 9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 8월 달부터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했고 어떻게 이 승계 과정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든지 전자의 이런 주식 관련된 합병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또 이후대로 또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추적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증거로 인정된다면 상당히 유죄를, 유무죄를 다루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안종범 수첩처럼 직접 증거가 아니라 소위 정황증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정황증거로만 쓰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공개된 박수현 대변인이 보여주면서 공개한 문건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문건이었고 작성한 문건이었고 이 과정, 어떤 문건들이 작성된 과정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같은 재임 기간이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원래 민정수석 밑에 4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이었는데 다른 비서관들은 법률적인 여부를 따지는 또는 민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장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병우 수석이 비서관이었던 시절 6개월, 그리고 수석이 된 시절 한 5개월 이 정도치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황상으로 이게 우 전 수석이 작성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재판 중이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재수사나 이런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강 수사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 병우 수사가 다시 또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청와대 곳곳을 사사지 뒤진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보물 상자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판도로 상자가 또 하나 발견될까 그런 관심도 쏠린데 청와대 상당히 어수선하겠어요.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종이 한 장 정말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거든요. 또 문서 파쇄기가 20여 대가 들어갔었다. 그다음에 모든 파일이 다 지워져 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예를 들어 피의자를 몇 달 뒤에 수석을 해도 사실 최순실과 그런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완전 범죄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또 뒤져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청와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또 나올지 정말 보물찾게 하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또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청와대에서 어떤 문건이 나오는지 언론이 집중이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원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